미국의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위해서 좋은 집을 내놔요. 비싼 가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젊은 세대가 안 사. 난 비트코인이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만 달러 찍고 1억도 찍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점차적으로 친 비트코인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최창환 선임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기자님 저희가 지난 방송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다 9천만 원이다 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7만 달러 찍고 1억도 찍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1억을 찍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다시 비트로 내려왔잖아요. 네. 보면 지난 한 주간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러니까 지난 한 주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악재를 극복하고 잠재적력과 실력을 보여준 한 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악재요? 어떤 악재가 있었나요? 일단 여기 차트를 보면 이게 지난 주초부터 오늘까지의 차트거든요.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비트코인의 악재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맞이한 악재는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기대로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도 거기에 대한 기대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에는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초에 발표됐던 3월 제조업 데이터 미국의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라고 구매관리지수가 있는데 50.3이 나왔어요. 50.3 네. 이건 뭐냐면 50이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우존스에서는 48.1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50보다 살짝 떨어지는. 그러니까 50보다 낮은 것은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경기가 좋은 쪽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고용통계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전달보다 30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고용이 됐다. 네. 시장에서 한 20만 명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10만 명이나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냐면 경기를 살려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늘린다 이거거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가지를 신경 쓰게 법에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금리를 낮추려고 하면 고용 상황이 나빠야 되는데 안 나쁘잖아요. 그렇죠. 결국 연준의 고유 관계자들이 금리를 오래 안 낮출 수도 있다. 도리어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또 지난주에 연이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가 올해 여전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은 한다. 하지만 어쩔지 모르겠다. 그리고 5월에 인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예전에 사람들이 예측했던 세 차례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미니에폴레스 연방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지표만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연준 인사들이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많이 내려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이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한 7만 달러선에 있던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선까지 하락을 하고 10%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락한 뒤에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거의 그 수준을 지금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악재가 또 하나 있었냐면 실크로드라고 초기에 비트코인을 벗던 불법적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 불법적인 일을 시킬 때 비트코인만 쓰도록 한 그런 사이트에서 압수한 돈을 미국 정부가 3만 개를 넘게 코인베스로 옮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팔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잠재력 그리고 디지털 골드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걸 통해 갖고 이 많은 악재를 극복해낸 게 지난 한 주간의 가격 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인하 여부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그렇죠. 매크로 지표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특히 금리 인하의 영향을 주는. 그런데 원래 이게 금리 인하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누구는 준다 누구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표를 보면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영향을 안 준다는 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미국 달러화는 금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많이 푼 상태에서 금리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고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건 뭐냐면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라는 호재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전망이 좀 빗나가서 소폭 하락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어떤 포텐셜로 일주일 만에 회복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미국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을 팔려고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미국 정부가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고 팔고를 안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렇게 코인을 미국 정부가 코인을 팔려고 내놨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종종 팔아요. 종종 팔아요? 네. 종종 팔고 그건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예산으로서 이렇게 벌금이나 이렇게 압수함 물품들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매각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의 일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국가로서는 20여만 개의 코인을 보유해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드래큰밀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가인데 이분이 실크로드 초기 코인을 공유할 때 싼 가격에 사가지고 만 달러도 안 될 때 샀을 거예요. 큰 돈을 번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좀 바뀔까요? 미국 정부의 시각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바뀌었죠. SEC가 ETF를 허용한 게 ETF를 상품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상품으로 허용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하게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합법적인 상품 자산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미국 증시에서 상품화시킨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데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좋은 돈인데 가치 저장 수산으로 아주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을 100% 일치하진 않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일정한 화폐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달러만이 유일한 돈이고 비트코인은 달러에 도전하니까 안 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었는데 본인의 어떤 NFT 이런 걸 팔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를 갖다 받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 와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정한 화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세계의 룰을 그러니까 정치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룰을 정하는 미국의 정부 당국잖아. 정부 당국.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이 비트코인을 인정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거니까 미국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관료 정부 기구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섞여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월가가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친 비트코인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또 ETF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가 비트코인 팔려고 내놓은 거 말고도 ETF가 좀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죠. 뉴스에서도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 순유출 때문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주초에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월요일날에 비트코인 ETF에서 유출이 발생했어요. 4월 1일인데 8,570만 달러의 유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2일부터 5일까지 이게 미국 시간입니다. 꾸준히 비트코인 ETF로 유입액이 늘었고 특히 4월 4일 목요일이죠. 그리고 4월 5일 금요일 둘 다 2억 달러가 넘게 비트코인으로 순유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TF로의 자금 유입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차트에서 4월 2일부터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점차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과 일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를 ETF가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비트코인 ETF의 총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이거는 금이 들어와서 1년 동안에도 해내지 못했던 규모예요. 그런데 1월 11일부터 지금 오늘 날짜로 딱 3개월인데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3개월이 조금 안 됐죠.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유입을 기록했던 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가장 성공한 ETF로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평가하고 있군요. 그거는 ETF가 성공하는 이유는 기초 자산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좋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구호이입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ETF라는 게 증시에 상장이 되니까 사기도 쉬워졌고 그리고 정부도 인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비트코인을 사서 혼나지 않겠구나. 금융기관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ETF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설명드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ETF로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가 빠졌다가를 계속 반복할까요? 금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입이 됐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빠졌다가 이렇게 유입됐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만 빠졌고 그전에도 잠깐 빠진 거 여기 이 차트에서 보면 이 빨간 게 빠진 날이거든요. 얼마 안 맞네요. 대부분은 상승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더 상승을 할 걸로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미국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이나 개인 자산을 관리할 때 금융 컨설턴트들 그 사람들의 조언을 갖다 받아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아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은 통상적으로 고객한테 상품을 갖다가 추천하기 전에 회사에서 소속한 회사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간이 보통 90일. 그런데 지금 90일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01k에 내가 뭘 넣을까 물어보는 개인 고객들 아니면 돈이 많은 고객들 이런 분들한테 투자해라 이런 건이. 비트코인을 이게 이러이러한 상품이니까 네 자산에 뭐 1%를 넣어 아니면 3%는 여기다 넣어 이제 이런 조언을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비트매니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상관계인가가 굉장히 낮은 자산이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같이 투자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투자 리스크는 줄여주고 총 투자 수익 기대 수익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뭘 교육하겠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소개할 때 이게 비트코인의 상품이 이러한 상품이라는 걸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품을 투자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효과라는 거는 이게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서 기존 금융 상품과 관계성이 낮다.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너는 공격적인 애니까 이건 위험자산 위험성이 좀 변동성이 크니까 한 5% 하고 아니면 너 안전하게 가고 싶어? 그럼 2% 할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고객이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그 비중을 아마 조절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기관이 투자하거나 그런 자금이 투자하는 거는 그 샀다 팔았다는 자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 트레이드들에 의해서 지금은 결정이 되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장기 보유자들은 사가지고 자기 지갑에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넓게 구성한 다음에 노부자금으로 이렇게 묵혀지네요. 예컨대.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거기 묵혀두고서 천억 달러가 된다는 그 규모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올해도 천오백억 달러가 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로 보면 더 많은 양이 꾸준히 축적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도 처음에 ETF 승인이 난 게 중요하다 했던 게 돈 많은데 의심도 많고 인터넷을 낯설어하는 베이비붐 세대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됐고 또 기관이 투자할 수 있게 돼서 ETF 승인 난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순유입이나 이런 맥락에서 이게 좀 중요했겠네요. 그게 이제 부모 세대라고 그러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할 무렵에 들어가고 있고 자산을 좀 축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부의 재분배 효과도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주식이나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축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가격들이 그동안 너무 흐르다 보니까 맞아요. 이 새로 사회에 진출해갖고 집을 사기도 힘들고 새롭게 월급을 받다 가서 재산을 축적하기도 힘든 세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늦게 들어와도 돈이 많고 조금씩 들어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미 이쪽에 좀 익숙하잖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그 밈에 이렇게 보면 베이비 미국의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위해서 자기가 사가지고 그동안 살던 좋은 집을 내놔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은퇴자금으로 쓰려고 자긴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서 비싼 가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젊은 세대가 안 사. 난 비트코인이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노인 부모 세대들의 은퇴자금으로 내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젊은 층에서 새롭게 예전에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가 상승 혜택을 못 받던 세대들 그걸 영원히 본다고 하기가 힘든 게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가격을 올려놓은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그러면 자산가격이 과거처럼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고 이제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부가 재의전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들도 삶을 좀 바꾸고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젊은 세대들도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TF를 통해서. 그럼 제가 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ETF에 기관이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개미 투자자의 투자가 더 많았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맥락일까요? 그거는 기관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개인 중에서 부모는 아직 안 했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은 못하는데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 펀드에 투자한 데도 있고 그리고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은 이제 공부를 끝내고 이제 곤유를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참여를 갖다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ETF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이제 홍콩이니 영국이니 하나 둘씩 우리도 승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